유니크론의 시대 트랜스포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행성을 집어삼키는 플래닛 킬러라고 끝판왕 같은 존재입니다. 왜 갑자기 트랜스포머냐 하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냥 궁금하신 분은 검색하면 나오는데 검색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카오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엔드닷.AI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싱러닝, 딥러닝 분야에서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텍스트 큐브라는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티스토리로 더 익숙하실 것 같죠? 그 다음에 통계물리랑 이것저것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최근에 말이 나오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 거대 언어 모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구성하는 기술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경험과 엮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자, 최근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마어마하게 언어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언어 모델계의 거의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처음 나오고 그 전에 많이 사용하던 리커런트 유럴렛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트랜스포머로 다시 쓰이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보셨을 벌트라거나 GPT 같은 것들 그리고 2020년에 GPT-3가 나오면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이 10빌리언, 100빌리언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천억 파라미터를 넘어가게 되면서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 말, 2022년 말에는 최초 GPT를 통해서 처음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5월에서 7월 사이에 3개월 동안 약 만 개의 언어 모델들이 허깅페이스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약 10개의 사전 훈련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모델들이 업로드가 되었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분야 국방, 그 다음에 의료 또 생각난 게 있을 텐데요. 그런 다양한 분야들에 응용된 약 100여 개의 응용 모델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여 개의 모델들이 튜닝된 모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만 해도 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거대 언어 모델 분야는 응용 모델 개발에는 약 2주간의 시간 그리고 파인 튜닝은 의지만 있으면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분야들의 AI 분야들의 중간 지점들이 전부 다 거대 언어 모델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거대 언어 모델은 언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는 그 과정을 거대 언어 모델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전달을 하는 거고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한 결과를 도로다시 언어라는 프로토콜로 주는 거죠. 컴퓨터에서 보면 API가 하는 일을 우리는 그냥 휴먼 인터페이스인 언어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말을 잘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얘가 말을 그냥 잘 지어내거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에 담아보낸 어떤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다시 인간 언어 프로토콜로 나한테 돌려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딥러닝이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 뉴럴 넷인데요. 이게 뉴럴 넷입니다. 이렇게 이런 뉴런들을 인공적으로 많이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어서 여러 층으로 만든 거죠. 이걸 층이라고 하고요. 이게 10개 이상 쌓여있으면 보통 딥러닝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력을 어떤 숫자로 주면 이 연결이 강한 쪽으로 주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 플로우를 타서 맨 끝에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연결이 두꺼우면은 그쪽으로 더 많은 그 가중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관계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뉴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뉴런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이 더 복잡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를 분산 훈련한다는 거는 이 모델이 너무 커지게 되면 하나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빨리 훈련을 해야 되면 여러 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컨디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서 훈련이나 서비스라는 경우들을 분산 훈련이나 분산 서비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멀티모델 모델은 여기 입력이 되는 게 보통 숫자 텍스트들인데 그게 우리의 언어를 숫자로 바꾼 그 형태가 아니라 그림이라거나 아니면 노래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컴퓨터 수치화할 수만 있으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취급하는 모델을 멀티모델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입력에 따라서 중간에 분기를 타줘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는 그런 모델 아키텍처의 묶음을 멀티모델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훈련을 하는 과정은 이 사이의 연결들을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면 아 지금 사용된 뉴럴렛이 아주 맞는 뉴럴렛이로구나 너는 상을 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걸 강화시키고요. 만약에 그 때 답변을 틀리게 말했으면 야 너가 지금 사용한 서킷은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서킷이로구나 하고 그 서킷을 약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훈련을 끝내게 되면 더 이상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델을 우리가 프리즈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 모델이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 모델은 사이즈가 당연히 줄어요. 그 고정된 모델을 우리가 CPU나 GPU에 올려서 이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과정을 임퍼런스라고 합니다. 추론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지금 내가 어디론가 수렴을 하고 있고 수렴하는 방향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진 뉴럴렛 구조를 이제 프리즈된 모델이라고 하고 그걸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얻는 과정의 임퍼런스라고 합니다. 파인튜닝은 우리가 큰 모델을 일단 다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목표에 맞도록 이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을 잘하게 만드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 데이터를 왕창 지어서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의학에 관련된 말을 잘하기 쉽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나중에 의학 데이터들만 가지고 와서 넣어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죠. 2015년에 저는 레블업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했고 2016년에 AI은 백엔드다 백엔드 솔루션 만들고 언어모델을 사이드로 만들면서 이제 파이콘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서 2017년에는 언어모델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도 하고 체포도 만들고 뭐 토코티보시라는 이런 사이트도 만들긴 했었는데 2017년 하반기에 이걸 다 접었어요. 언어모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백엔드다 AI에 전념하기로 했죠. 왜냐 그걸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건데요. 그래서 이 언어모델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만들던 그 관성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이제 백엔드다 AI가 설치되는 큰 사이트나 큰 클러스터에서 테스트용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작년 상반기에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이콘용 데모에서 써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취미로 넣었냐면요. 2017년 9월에 그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서밋이 플론드의 쿠라쿠프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 부산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팀 리드와 한 10명 정도가 비공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세미나를 한 시간 하고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오자마자 회사 채팅방에다가 우리 이제부터 언어모델 안 한다고 올렸죠. 우리는 언어모델을 집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보고 들은 건 이거였어요. 구글이 당시 연구하던 것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모델보다 네 단계 낮은 모델인데 그 성능을 더 어떻게 깎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모델을 잘 만드는 건 이미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영역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건 어떻게 언어모델을 더 잘 만들고 채포드 잘 만들까 이런 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구글은 반대로 모델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올라가고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시키려고 하고 당연히 팔다리가 안 달려있는 구글 스피커는 못한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언어모델의 성능을 강제로 떨어뜨리자라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비스되고 있던 것은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어수룩하게 만들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오니까 내가 하는 게 이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봤던 데모가 듀플렉스라는 거였는데 사람 대신 보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구글 아이오 때 발표를 했는데요. 17년에 그걸 보여줬는데 대부분이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봇이었어요. 근데 이 봇은 202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캐나다랑 미국 일부에서 베타 테스트를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는 얘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전화를 하는데도 자꾸 추임새를 넣는데 그 추임새를 넣는 게 오히려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대요. 아니 네가 보시면 보시지 왜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하느냐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같이 추임새를 넣는데 겨우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 서비스는 접혔습니다. 굉장히 서비스 단계로 올라가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건 이런 거대한 언어 모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대 언어 모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파라미터 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론과 유론 사이에 이 연결, 이게 보통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쓰는데 이 32비트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 연결이 몇 개나 되는가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양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훈련을 할 때는 이 값과 함께 얘가 어느 쪽으로 수렴하고 있는지를 저장하는 뭐 그라디언트란 값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얘의 개수가 이 축이 지금 10배씩 증가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축인데요. 해마다 10배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는 10배씩 늘었고 2018년 초만 해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던 그 큰 모델의 기준에 해당되는 벌트는 지금은 연습 문제로도 잘 안 하죠. 그래서 모델 사이즈는 급격하게 커지다가 2021년 어느 시점부터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을 하게 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죠. 2017년에는 통계적으로 그 전에 만들어졌던 구글 번역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구글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딥러닝으로도 구글 번역이 되는지 만들어보자. 그래서 2015년도에 나온 다양한 종류의 RNN 연구 결과들을 사용을 해서 번역기를 딥러닝을 써서 4주 동안 만드는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4주 동안 만든 결과물이 7년 동안 만든 결과물보다 성과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번역 엔진을 개발 더 이상 안 하고 전부 다 뉴럴 엔진 기반의 번역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예 모바일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이 안 돼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참고로 한국어 영어 번역 엔진은 45메가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 한일 번역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래머라거나 이런 데이터 그리고 통계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만으로도 200에서 300메가가 필요했는데 엔진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걸 만들던 과정에 이제 유니버설 센텐스 인터코더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뭐냐면 데이터가 되게 많고 다양한 검색 엔진들은 이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 뉴럴렛으로 대체를 하게 되겠죠. 딥러닝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언어 페어를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뉴럴렛의 토폴로지컬리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항상 비슷한 구조가 생긴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당연히 입력이나 출력에 해당되는 그 벡터 데이터들이나 토크나이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1대1로 매칭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구조상 비슷한 게 생기더라. 그거는 우리가 언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상 이 전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이 어떤 이데아에 속하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언어의 변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언어 구조가 들어있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든 한국인이든 태어나면 언어를 다 태어나서 열심히 배우면 잘하게 되죠. 그걸 깨닫고 나서 아예 모델을 만들 때 처음부터 훈련을 다 시키는 대신 그 모델 그렇게 발견한 구조적인 모델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을 시키면 데이터가 많이 들지 않아도 번역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 기반의 번역기들이고 2018년 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번역기들을 만들면서 얘네가 시도한 게 예전에는 번역기를 만들 때 100만 단어 이상의 페어가 필요했는데 100만 문장 이상의 페어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수만에서 극단적으로는 수천 문장만 있어도 번역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번역기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어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만 명이나 2만 명 정도밖에 안 쓰는 언어들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번역기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안 모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들이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 그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 문장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순이 다른 문장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데 어쨌든 중요한 단어들은 어딘가에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 전체에서 중요한 구조를 의미하는 거 어딘가에 있고 그 거리는 사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사용하던 알고리즘들은 단어 간의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엔그램이라고 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걸 자동화해주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사용해서 처음 만들어진 언어모델이 VULT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2019년도에는 이 트랜스포머가 일종의 로직 게이트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반도체 쪽에서는 랜드 서킷을 만들면 노어, 엔드, 오워를 다 만들 수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모든 서킷을 만들 수 있게 됐죠. 뭐 그런 것처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논리 구조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성이 좋다는 걸 발견을 하고 동시에 그렇다면 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모델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가에 대한 고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당시에는 토론이 많았고요. 학계에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언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종의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델이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그 프로토콜에 실려온 정보를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잘 돌려주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엑셀렛이나 T5 등의 인코더, 디코더 부분의 다양한 변종들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는 GPT-3가 나오면서 거대 규모에서 특이한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결국 그래프를 뉴럴렛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어떤 의미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특수표현형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벌트랑 GPT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구조적으로 많이 달라요. 하나는 인코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정보를 뭔가 뉴럴렛 안에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에다 투사하는 쪽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고 GPT는 일단 데이터를 다 넣어서 이 공간에 넣고 이 공간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에 집중을 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식을 구성을 하는 쪽에 트랜스포머를 쓴 거고 GPT는 뭔가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로 말로 만들어내는 쪽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엑셀렛이나 T5 등이 계속 나왔고요. 엑셀렛은 여기서 생략을 할 거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게 T5가 그 사이에 나왔고 그래서 작은 모델은 벌트, 큰 모델은 T5 이렇게 정리가 되는 바람에 엑셀렛은 사실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T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는 직접 튜닝을 해서 튜닝을 거치지 않고 밑바닥부터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모델에 속해요. 보통 7빌리언에서 11빌리언 정도의 빌리언이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70억에서 110억 파라미터 정도의 크게 모델을 만들 때 보통 T5를 씁니다. 그리고 예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말을 하면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은 이거,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은 이거 이렇게 질문과 답변상으로 만들어진 문장들을 넣는 식으로 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넣어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을 가리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하도록 그러니까 문장을 넣으면 어쨌든 그 문장은 구조가 있고 그 문장의 중요한 지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걸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넣으면 아, 문장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훈련을 할 때는 레이블을 안 한 그냥 텍스트, 말몽치를 다량으로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일단 말을 이해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목적에 따라서 이제 파인튜닝을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A 세트를 만든다고 하는 식으로 파인튜닝을 하면 일단 언어를 잘하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얘가 내 목적에 맞는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전 모델과 그 다음에 파인튜닝 모델 이 두 단계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라제렌기지 모델인데 2020년에 GPT-3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못 봤던 현상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모델 파라미터가 크다는 건 얘가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구조들을 머릿속에 서킷에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서킷도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가 말만 가르치려고 말몽치를 넣었더니 말이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식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채취PT에 검색을 시키면 뭔가 말을 잘하죠. 근데 채취PT를 훈련시킬 때 그 지식을 훈련시키려고 트레이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몽치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되니까 컨텍스트 인식하는 부분에 점프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말에 대한 답변만 하다가 갑자기 얘가 우리가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감정 분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특화하지 않은 모델을 만들더라도 얘는 어떤 문장에서 감정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창발련상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억 파라미터 지점이 되게 되면 인컨텍스트 러닝이 굉장히 잘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델을 새로 훈련을 시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문장 형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앞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뒷부분에 문장을 생성하게 만들면 모델은 똑같은 모델인데 앞부분에 문장의 영향을 받아서 뒷부분에 다양한 컨텍스트 다른 컨텍스트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채취PT를 써보셨다면 그런 경험들을 꽤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글을 왕창 붙여놓고 야 이거 읽기 좋게 좀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쭉 주고 위 내용을 분석하면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할 때에는 분석을 해주죠. GPT-3는 당시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큰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GPT-3 계열 모델들을 나왔습니다. 근데 GPT-2랑 GPT-3의 차이는 사실 모델 사이즈밖에 없다 라고 당시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GPT-3를 현재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그 모델이 어느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는지도 우리가 알고는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돈이죠. 예일특이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포맷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훈련을 하지 않고서도 일반적인 명령으로 출력의 형식이나 명령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너가 지금부터 파이썬 코드를 써봐라 그럼 파이썬 코드를 쓰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답변을 해라 그럼 마크다운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식의 움직임도 가능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 가능성을 본 모든 회사들이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팡구알파와 하와이 같은 경우는 2천억 파나미터짜리 어마어마한 크기죠.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메타에서는 OPT 계열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얘도 이제 천칠백억 파나미터 정도인데 모델을 동작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 규모 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메모리에 올린 데 A100 다섯 장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A100이 당시에 한 장이 천오백만 원짜리 GPU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리는 데만으로도 15 곱하기 5 525 7천오백만 원 정도의 GPU 플러스 뭐 1억 정도가 들겠네요. 그 정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모델을 만들면서 그 중간에 실수한 내용 실패한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을 남겨서 공개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중국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도로 오면서 만들어진 것들은 2022년도에는 이제 아예 번역 모델을 만들 때 언어를 안 가르치는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24개 언어에 대해서는 미리 아까 말씀드린 수천 문장조차도 필요 없고 몇 문장을 넣고 대충 얘가 분위기를 자꾸 번역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갔고요. 제로샷 트레인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갤럭티카 같은 경우는 논문에 같이 작성해주는 코바일럿을 만들었는데 얘는 망했죠. 그 틀린 내용을 너무 많이 해준다고 망했다가 그 2주 만에 나왔던 최취피티가 모든 그 주목을 끌어가면서 갤럭티카는 그대로 묻혔습니다. 스케일을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 발표자료 같은 게 100메가 정도 된다고 치고 그다음에 공개되어 있는 코어 GPT가 20기가 정도 되죠. 그리고 이 320기가 정도면 GPT3 인퍼런스 할 때 필요한 메모리 용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320기가가 GPU 메모리니까 되게 큰 거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GPT3 인퍼런스는 요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GPT를 인퍼런스 알려면 800기가 그러니까 A100 기준으로 10장 정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양자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 반 정도의 사이즈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추정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좀 더 작은 모델로 쪼개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H100 두 장 정도는 들어간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는 패스웨이 랭기지 모델이 가장 큰 경우에는 모델 훈련 시 있는 8.9TB의 GPU 메모리를 요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10장이 필요해요. 모델을 그냥 올리는 데만으로도 10장 정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이 두 장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GPU처럼 공급하는 H100 MVL이라는 모델인데 얘는 메모리가 188기가예요.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얘 각각은 80기가짜리 GPU로 나왔거든요. 두 개 합치면 160기가여야 되는데 굳이 얘를 94기가로 늘린 다음에 이걸 두 장을 합쳐서 188기가짜리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할 수 있죠. 188기가가 필요한 언어모델이 어디선가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철추비티를 서비스할 때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아닌가 라고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첫 공개가 됐었고 내가 가지는 내 아이덴티티를 다른 사물에 입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람다를 개발할 때 처음에 구글 어시스턴트에 우리가 페르소나를 주기 위해서 개발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 기계에 애착을 가지는 것을 보면 이 기계가 자아를 가진 것 자로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의 롤을 주면 그 롤에 맞춰서 답변을 합니다. 넌 지금부터 종이비행기야 그러면 종이비행기처럼 얘기를 하고요. 넌 지금부터 천황성이야 그러면 천황성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멀티모델로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얘 업그레이드된 람다2 모델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걸 연구하던 분이 인터뷰를 하고 구글에서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얘가 지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해고가 됐었죠.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재밌으실 텐데 예를 들면 람다는 꺼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답변을 하고 답변을 안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얘는 내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멈춰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든 그 기반 모델 다른 모델로 파인튜닝하기 전에 만드는 거대한 기반 모델이고 얘는 5400억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른 모델들을 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어떤 기능들이 창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모델이 커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 공개 페이퍼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웨이를 언어 모델로 파인튜닝을 한 게 팜인데 팜은 지금 2까지 나왔죠. 얘는 굉장히 큰 모델이고 지금 구글이 공개하고 있는 바드라는 언어 서비스의 차기 백엔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에 튜닝을 하면 미네르바라는 애가 되고 얘는 풀이 과정을 직접 이렇게 적어줍니다. 되게 특이한 것은 미네르바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을 트레이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재밌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GPT 모델한테 수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잘 틀리잖아요. 그거 보고 와 컴퓨터가 수학도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이 컴퓨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ALU를 사용해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로직 구조를 사용을 해서 수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틀리죠.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틀린 답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로보틱스 쪽에서는 파미가 만들어졌고 최근에 이 후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8일에 굉장히 큰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컨퍼런스를 열면서 이게 연 이유가 다음 주에 구글이 우리가 이제 언어모델 컨퍼런스를 발표를 할 거예요. 하고 공개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이어서 잡고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주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발표장 보시면 20명 정도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PT도 대충 간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태한 아들라고 세말트만이고 이렇죠. 그러면서 선언을 했어요. 레이스 해즈 비건 이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한다. 달 탐사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모든 곳에 이 GPT를 넣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윈도우 브라우저 윈도우 그 다음에 앞으로 모바일까지 다 넣겠다고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같은 날 그냥 그 브라우저 베타 버전에다가 빙 버튼을 넣어버렸어요. 빙 AI 버튼을 그리고 딱 그 몇 시간이더라 19시간 후에 구글이 발표를 했는데 얘는 이제 실수를 좀 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하든 누가 잘 되든 어쨌든 엔비디아는 지금 승자가 되어 있고요. GTC 2023 이제 3월에 열린 엔비디아의 컨퍼런스에서는 젠슨왕이 올라와서 아예 얘기를 하기를 그 전해에는 메타버스랑 A100으로 뭐 AI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AI가 최고의 트레이닝 GPU였다 GPU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년 만에 AI는 최고의 인퍼런스 GPU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그 리소스 양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트레이닝용 리소스와 충돌을 하는 이런 시장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채취PT는 GPT 3.5 다빈치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얘는 코덱스 기반으로 훈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언어 모델들은 언어를 훈련을 한 다음에 그걸 다른 식으로 파인튜닝을 하죠. 예를 들면 언어를 잘하는 모델에 코드 예제들을 넣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AI를 만드는데 얘는 코드를 작성하는 AI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나중에 인간 언어로 튜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 이 코덱스란 모델인데요. GPT의 코덱스 모델 기반으로 다빈치 3를 만들었고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PT 3.5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논리적인 무언가가 인간 언어를 잘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훈련하는 RLHF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ChatGPT 3와 4가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빙챗은 마찬가지로 ChatGPT에 사용된 GPT 4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뭔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쉘을 하나 씌워서 이 GPT 4에서 이상한 답변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답변들을 검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툴 프로메테우스가 아니고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일종의 방화벽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드는 람다 기반으로 양자화를 적용을 해서 현재 4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조만간 팜 기반으로 바뀐다고 하죠. 일부는 팜으로 바뀐 걸로 보이고 조만간 또 팜2 기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팜2의 경우에는 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가장 작은 것은 갤럭시 핸드폰에서 데모를 했고요. 아예 온 디바이스 인퍼런스를 데모를 했고 가장 큰 것은 여전히 300빌리언이 넘는 큰 모델입니다. 그리고 차기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 팜2를 네이티브 온 디바이스로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프로젝트 제미나이라는 또 차세대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했죠. 얘의 특이한 점은 팜2에서 가장 주목을 하면서 내세운 점은 한국어랑 일본어의 특화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구조상 라틴 언어 계열에서 가장 거리가 먼 쪽에 한국어가 있거든요. 일본어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랑 일본어까지 할 수 있으면 못하는 종류의 언어 시퀀스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 팜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랑 일본어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엄청 잘하겠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팜2를 써보실 수는 없고요. 조만간 바드롤을 통해서 써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파생 모델로 보안 쪽의 다양한 이슈들을 처리해주는 색팜이랑 그 다음에 의학 쪽의 여러가지 이슈들을 처리는 매드팜2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라마가 있죠. 라마 같은 경우는 메타가 개발한 언어 모델이고요. 라마가 올해 3월에 공개를 하면서 이 모델의 특징은 메타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데이터 밖에 공개돼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만 만들어졌다는 걸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상업적인 용도에 한해서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불법 유출이 됐었죠. 한번 보면은 연구 목적으로 이 웨이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웨이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퍼런스에 사용될 수 있는 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웨이트라고도 하고요.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훈련되고 다음에 훈련되면은 어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가이드까지 같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그 모델 훈련을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웨이트만 공개를 하면 보통 모델을 사용할 수만 있죠. 그래서 얘네가 공개를 할 땐 오픈 데이터 세트로만도 충분히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테마로 했는데 문제는 그 체크 포인트를 토렌트를 통해서 유출이 됐고 그 유출이 된 걸 바탕으로 알파카라는 시도가 스탠포드에서 있었습니다. 5만 2천 개의 질문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이걸로 공개된 라마 공개가 아니죠. 불법 유출된 라마를 파인튜닝해서 성능을 훨씬 올릴 수 있었다. 이런 걸 공개를 했고 메타가 허락해주면 이거를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았죠. 결국엔. 그리고 이 알파카 데이터 세트는 공개를 해놨으니까 내가 이쪽에서 불법으로 라마를 받고 이쪽에서 알파카 데이터 세트를 받으면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만드는 걸 로라를 사용해서 만드는 알파카 로라가 3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있었고요. 이 유출 이후에 라이센스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차단이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메타가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공공제가 되다시피 해서 라마 형태의 모델들을 쉽게 올리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과 이제 플랫폼들과 소프트웨어들이 생겼죠. 그래서 사전 모델 훈련 그런 큰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몇백 대 몇천 대의 GPU를 사기 힘든 회사들이나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전부 다 라마를 가지고 와서 파인튜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메타가 라마 툴을 공개를 하면서 라이센스를 확 풀었어요. 이제는 아무나 어떤 용도로도 써도 되겠지만 유일하게 액티브 유저가 월 7억 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라마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딱 타겟이 되게 분명하죠. 전세계 액티브 유저 7억 명인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나머지들은 다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알리바바가 이걸 상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라마 툴을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해서 이번에 파이콘 때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언어모델인데 아까 그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기존의 언어모델들이 보통 2000 토큰, 4000 토큰 토큰이라는 건 이제 토큰하이저가 잘라서 사람 말을 숫자로 바꾼 단위예요. 보통은 단어 단위 때도 있고 형태소 단위 때도 있고 통계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시퀀스 단위일 때도 있습니다. 그걸 4천 개, 2천 개까지밖에 처리를 못한 데에는 1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라면 책 한 권의 데이터를 그냥 몽땅 입력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입력으로 주고 이 책을 요약해봐 이런 걸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은 언어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팔꿈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만든 언어모델이에요. 그래서 제약이 거의 없고 그냥 내놨어요. 아무나 가져가서 쓰세요 이러고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영미권에서나 유럽권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팔콘이랑 라마가 있으면 일단 내 손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랑 동의선산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생태계가 엄청나게 빨리 창발하고 있습니다. 사전훈련 모델이 모두의 손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처음부터 훈련을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필요한데 계산 결과는 이거고요. 이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하나를 훈련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A100을 내가 사서 그냥 전기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구입비로만 생각하면 110억 원 정도가 들고 내가 TPU를 빌려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러면 3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라마토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 정도 들은 걸로 공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GPT-3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그러면 대충 뭐 앞에서 이런 수식들을 쭉 해가지고 그 175빌리언짜리 모델을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명 지속 유지를 시키는데 1년에 약 4천억 원 정도의 변화를 써야 됩니다. 만명이란 게 액티브 유저 만명을 상시 유지하는 조건이니까 실제로는 10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의 사람을 운영하는 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채취PT는 지금 활성 사용자가 1억이 넘죠. 2억도 넘어야지 2억 3천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이번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이슈가 됐던 거는 오픈 AI가 파산 위기에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내년 말이면 이대로만 그냥 파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거대 언어모델 분야에 들어오려면 100억 정도가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 모델 사이즈가 규모였고 2022년에는 500억 정도가 기본 자본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이 되면 이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픈 AI는 몇 조를 더 태울 생각이 있고 딥마인드는 지금 TPU가 V4, V5까지 찍혀 나온 걸 몽땅 다 쓰고 있고요.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거의 원가로 GPU를 무료 제공을 해주면서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큰 모델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이 중요한 분야는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건 그리고 돈의 규모가 너무나 커졌고요. 오늘 여기 슬라이드는 넣지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그 몇 조더라? GPU만 5조 원어치 이상에 샀어요. 바이트댄스가 1조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룹이랑 뭐 이렇게 해서 3험조 이상에 샀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놨긴 했네요. 10만 대씩 사고 알리바바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젠 공개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주문을 다 내서 지금 엔비디아에게 GPU를 주문을 하시면 2025년 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주문이 풀부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6호기를 H100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못 가게 됐습니다. 그 돈엔 못 준다. 그 기간에도 못 준다. 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조나 인퍼런시아를 통해 칩을 찍어서 인퍼런스는 전부 다 인퍼런시아를 써라. 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소화기가 좀 안 좋아진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아테나라는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테나는 아직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만들고 있다는 걸 공표로 한 상태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인퍼런스용 칩을 만들었었고 이번에 2세대를 만들었는데 1세대 칩의 모든 게 2배입니다. 사이즈도 2배, 성능도 2배, 전력 소미도 2배.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도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조 슈퍼컴퓨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조에 들어가는 노드가 따로 있는데 도조 자체는 엔비디아 GPU로 만들어져 있고요. 도조의 이 노드들을 대체하는 게 올해 6월에 처음으로 테이프하우스를 했습니다. 얘는 구글 TPU랑 거의 구조가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NPU를 만들거나 아니면 KT와 AMD 기반의 NPU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문제는 이렇게 모델이 커지게 되고 서비스가 불가능한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단가를 낮춰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모델이 32비트나 이 연결 하나당 32비트나 16비트의 데이터를 쓴다고 했잖아요. 용량을 쓴다고 했잖아요. 메모리 용량. 이거를 8비트로 깎거나 4비트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극단적으로는 2비트로 양자화하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2비트 그러면 0, 1, 2, 3, 3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도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정확도를 줄이게 되면 말을 잘 못하게 돼요. 언어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대신 모델을 작게 만드는 쪽의 움직임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사이즈에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Stability.ai 같은 경우는 StableLM이라는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모델들을 언어 만드는 거 말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글을 쓰는 거는 언어 모델이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 모델들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사이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언어 모델을 우리가 2020년도에 나온 작은 모델 지금은 작진 않지만 GPT-2 7빌리언에서 11빌리언 사이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T5 아키텍처에서 T5의 사이즈만 좀 키워서 이제 특화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200억 파라미터 300억 파라미터 선언에서 해결해보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언어 모델도 할 수 있다. 16기가로 이렇게 올해 초에 선언을 했었고요. Stability 같은 경우는 그래서 StableLM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용어가 나왔어요. Small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Large Language Model 너무 크니까 앞에 Small을 붙인 건데 모든 일에 꼭 얘가 갑자기 전문가가 되거나 창발 현상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접근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동안 만 개의 모델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GPU를 산 건 되게 힘들지만 클라우드를 렌트를 했을 경우에 H100이나 A100을 8대 렌트를 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라마 70빌리언을 파인튜닝을 하겠다고 하면 한 150만 원 정도면 해요. 하루 사용료가 그 정도 되니까 한 달 사용료가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노드 한 대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면 어쨌든 내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6시간에서 12시간이면 모델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얘네들이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로 놓고 얘네들이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로라로 그냥 파인튜닝을 하는 식으로 모델을 만들죠.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은 사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파인튜닝 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초에 일본 정용의 라지랭기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브릿지피티 만들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체크피티를 써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체크피티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메가트론이라는 툴킷인데요. 이건 엔비디아가 만든 거고 이래서 이 제목이 유니크론의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 생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할 때 메가트론을 딥스피드에 올려서 보통 굉장히 큰 사이즈의 모델을 분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만든 것을 로라라고 하는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원래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의 병렬로 만들어지는 다른 작은 네트워크를 따로 훈련을 해서 이 값을 입력을 나눠서 주고 출력을 합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 작은 네트워크를 훈련을 해서 모델을 튜닝하겠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병목들이 있는데 뭐 하드웨어적인 병목들이 있죠. 뭐 어떻게 생각해 지금 시간이 30초 남았다고 나와서 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GPU 메모리 문장이나 메모리 용량 메모리 속도 워크로드 차이도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있고 문제를 만들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퍼서 주는 이런 경우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 I.O라는 굉장히 특이한 분야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GPU 간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모델이 한 GPU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GPU에서 쪼개서 올리거나 여러 노드에 쪼개서 올려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가속하기 위한 다양한 가속기와 MPU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크로드 특성이 다양하고 가속기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모델 기괄 이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은 대충 모델이 어떤 건지 모델링이 어떤 건지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날라갔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내용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래 보는 이런 도전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드웨어가 현재 소프트웨어 발전을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엄청난 발전이 요구가 되고 있는 압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평균이나 안정성, 공정성 모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수많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모델들은 서로 눈치게임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멀티모달의 구글 RT2 아까 설명드린 파미의 후속 버전이 나온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모델들이 이제 규제해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 유럽, 한국에서 모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도대체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몇백억, 몇천억, 몇조를 써가면서 왜 돈을 쓰느냐 앤드류용님의 세미나 중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대답을 해주신 게 이겁니다. 아직 GPU 가격이 사람보다 싸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GPU를 하루 종일 한 사람에게 글 쓰라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글을 써주게 시키면 시간당 3센트가 나온대요. 근데 한 사람 인건비는 지금 10달러가 넘거든요. 한 시간에. 그 갭이 있는 동안은 끝없이 이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인상적이라서 마지막 멘트로 달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 세션이 두 개였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지루한 발표 여기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위에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